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구시죠? 네, 저는 둘리입니다. 둘리, 둘리 찌질한 마음의 친구, 짠입니다.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고 자해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즐겨 쓰실까요? 저는 그런 마음에 더 공감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찌질하게 생각하는데 찌질함을 공감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군요. 그런가요? 네, 그래. 아, 진짜 울고 싶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참 꾸꾸다게 황심소 패널에 나와주심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 교수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우선 저는 자기개발에 중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었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많이 찾아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기만 했고 막상 실천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자기개발서만 꺼내들고 읽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들 할 때 다같이 공부하고 조금 마음이 힘들거나 이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 싶으면 꺼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받고 결과도 나빴습니다. 뭐 수능날까지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빠, 엄마는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은 일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제 성적은 모르시고 공부하는 모습만 보이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셨나 봅니다. 그렇게 수능을 마치고 아버지께서는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는데 토목을 하라고 전문대 토목과를 가라고 하셔서 별 마음 없이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막연한 상상의 날에만 펼쳤지 가고 싶다는 학교나 학과는 그렇게 큰 마음은 없었습니다. 딱히 해봐야 광고 관련된 거나 심리학과나 뭐 그 정도? 심리책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자격증 따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과 제 직종을 섭립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물려주신다고 형이랑 같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아빠 추천으로 중소 토목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기술을 배워서 나오라는 거겠죠? 힘들어도 참고 빨리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견뎠지만 제 적성에 안 맞다는 생각만 일하는 내내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휴일도 없고 적성도 안 맞고 어리버리하고 덜렁거리고 술도 먹기 싫고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어려운 저는 그만두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형의 반대와 격려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1년만 하고 그만두라고 아빠가 말하셔서 쾌제를 부르면서 1년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등수가 이 정도인데 니가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겠냐라는 논리를 펼치셔서 저는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집 가까운 원룸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준비했는데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 뽑는 시험에 두 번 세 번 떨어지다 보니 마음도 안 좋고 계속 이것저것 찾아보게 됩니다. 주로 보는 것도 최면, 기억법, 공부법, 합격수기 공부를 하다 막 생각나는 키워드나 단어 같은 것들은 바로 검색해서 알아보곤 해서 주공부를 망치기도 합니다. 공부한지는 1년 2개월 정도 지나가는데요. 안 보면 되는데 하는데도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담으로 저는 처음에 높은 리얼리스트인 줄 알았는데 로맨티스트 성향이라고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로맨티스트 성향을 보니 저랑 똑같은 것 같아 마음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무심코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 보면 참 뒤끝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이 못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못생겼다고 말은 안 하고요. 결코 자기 비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모태솔로입니다. 처음 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나이 들수록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관은요. 그래서 탈출은 하고 싶은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가면을 쓴 건지 안 쓴 건지 참 씁쓸합니다. 자기 고집은 있는데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무너지고 팔랑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버리하고 덜렁거리는 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평생의 고민입니다. 번듯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과거에 가장 친한 친구와 절교를 한 적이 있어 마음이 아직도 씁쓸하네요. 성인이 돼서 화해는 했지만 그때일 뿐 그 뒤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을 만나기는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문제인 건가요? 연락할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네요. 아무튼 빨리 합격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상상도 하고요. 네, 아이고 많이 답답하고 참 힘든 청년의 사연이네요. 근데 사연이랑 프로파일을 보니까 프로파일은 비교적 일치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게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해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역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군요. 네, WPI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일치하잖아요. 자기 평가하고 타임 평가가요. 근데 이분이 일치는 하지만 로맨티스트 성향 이 사연 전체가 로맨티스트의 성향을 너무 있는 그대로 나타낼 뿐 아니라요. 더 재미있는 게 일치는 하는데 딱 일치는 하지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프로파일이에요. 이게 튜닝이 완벽하게 안 되고 약간 덜 튜닝이 되고 덜컹덜컹덜컹하면서 달리는 차와 같은 그런 심리상태인 거죠. 그런 차를 타면 상당히 기분이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불안은 평생 안고 살다시피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정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자기 개발서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답을 찾는다고 믿고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자기 개발서를 조금씩 보는 거예요. 거기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참 마음이 착하고 그러면서도 여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참하게 생긴 젊은이가 연상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 사연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젊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계속 불안하신 것 같아요. 불안. 불안은 기본적으로 로맨티스가 항상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힘드신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분이 던진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핵심인데 너 뭐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1년 2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본인 마음이 계속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 로맨티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감정 기복을 많이 타요. 감정 기복도 많이 타죠. 그다음에 시험을 준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되거든요. 부정적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로맨티스는 시험을 꼼꼼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보통 남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또 좋은 성적을 얻어서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게 로맨티스트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 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가 지금 상태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또 공무원 시험을 빨리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맨티스트는 보통 우리가 로맨티스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을 한대,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돼요. 이 공부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있어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공무원 시험에 마음이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 시험, 이 친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기는 가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쪽이 뭐냐? 이것저것 자기 불안을 낮춰줄 수 있고 마치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 조금 자기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저런 활동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래? 심지어는 난 자기 개발에 체면이 들어가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기억법, 공부법, 합격수기. 사실 이 친구는 참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자기가 조금 힘들면 누군가의 성공수기, 합격수기. 이걸 읽으면 본인이 마치 합격하고 성공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대리만족을 가짐으로써 자기의 어려운 것을 피해나갔던 아주 전형적인 행동을 했던 친구인 것 같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참 재밌는 게 보면 화씨 맷다 이러면서 하고 보통 TV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분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많은 젊은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친구와 같은 심리 상태에서 열광하는 거죠. 그 성공의 사례를 내가 듣기만 하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도 성공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장에서 막 열광하고 나서 나오고 나면 또 허전한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성공을 대리 충족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내가 바라는 그 성공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이 사회에서는 그런 일종의 내가 조금 몸이 아플 때 또는 통증이 있을 때 마약을 주사를 해가지고 그 통증을 잊게 만드는 그런 거를 언론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자기 개발, 자기 개발 강사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성공의 비법이다. 이렇게 열심히 파는데 그거는 거의 정신적인 마약을 파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가게 하려면 공부에 마음이 가게 하고 자기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공문시험에 마음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연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저는 뭐 대설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공문시험에 마음이 가기 위해서 연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친구는 좋아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린데요. 네. 평강공주처럼 누가 같이 공부해줄 수 있는 여성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둘리 씨가 그 친구한테 가서 그 친구의 평강공주가 되면 어쩌려고 지금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거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러면 황심서는 누가 펜을 안 나오고 황심서 펜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큰가 봐요.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펜을 못 나올 이유는 없으니까. 아. 공부 가르쳐주고 펜을 넣으고. 사연 보내주면 직접적인 솔루션. 애인과 공부와. 그런데 참. 나도 뭔 소리 하는 건데. 강기약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공부와 연애해야 하나요? 아. 공부를 연애하는 마음으로. 특히 공무원 시험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되게 어려운 게 느껴지면. 왜 어렵게 느껴져요? 일단 연애라고 하면 뭔가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미래도 그려지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게 연애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에게서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나 해볼까? 하기 싫은 거 피해서. 그렇죠. 하기 싫은 거 피해서 하는 게 지금 공무원 시험인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피해서 하는 게 연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없죠. 그걸 아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연애하듯이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른 연애 상대를 찾아야겠네요. 어. 좋은 지적이네요. 연애의 상대가 뭔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 친구가 나이가 스물여섯인 젊은이에요. 자. 이 친구는 연애를 한다. 네. 이 친구가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친구는 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인정받는다는 게 뭐예요? 멋져 보이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돈도 벌고 싶고.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 마음을 이 친구한테 지금 투사를 시켜놓고 상담을 하면 이게 상담이 돼요? 번듯한 사람이 되고 싶고. 네. 이 사람이 있어요. 번듯한 사람은 뭐예요? 친구 많고. 네. 친구 많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좋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좋고. 여자친구도 있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친구하고 친구하고 관계하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일단 이 친구에서의 번듯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이 친구에서 인간관계가 좋다는 건 뭐예요?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 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나이들수록 힘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하고 자기가 편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번듯한 그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죠.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네가 그럼 뭘로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겠니? 또는 인정받은 적이 있니? 라고 할 때 이 친구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한테,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당장 자기가 인정받고 번듯하게 보일 수 있는 거,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걸 뭘 해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계속 착한 게 싫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최고의 에센스와 자산이 되는 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 현상을 이 친구는 그대로 보이고 있고 자기가 이룬 가장 훌륭한 성취감. 누가 둘리 씨보고 착하다고 그러겠어요? 누가 짠 씨보고 착하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착한데 그거는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마치 반란기처럼 남들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 부정적으로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모태솔로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누군가의 착한 남자친구로 인정받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착한 남자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착한 남자를 더 좋아하나요? 아 진짜요?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한참 열풍이 되니 또 바뀌었나 보네. 나쁜 남자에 빠지고 착한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착한 남자를 차고 나쁜 남자한테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착한 남자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착한 남자한테 가는데 착한 남자는 삐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자기를 받아주는 거는 고양이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이 자기의 착함을 잘 표현하고 잘 가꿔서 연애를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뭐 연애를 쥐고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착한 모습을 자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한테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 굉장한 매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먹힐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가 1년 2개월 동안 수험생활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착한 마음을 누구한테 보여야 될까요? 같은 수강생들? 그렇죠. 같이 공부하는 아가씨한테 보여야 되죠. 자리를 맡아주고. 그렇죠.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밥 사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영양제 챙겨주고 그러면 어떤 아가씨와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잡죠. 그럴 때는 착한 거 챙겨주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언제까지 그 아가씨가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통과한 다음에는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할 목표가 생기면 그렇죠. 마음이 딴 데 안 가잖아. 너무 로맨틱한데요? 아니 얘기는 로맨틱하고 아름답지만 내가 로맨틱한 이야기를 해도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 인간들이 진짜 지 문제 아니라고 이렇게 상담을 우습게 받아들이다니 우습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저는 제 문제가 시켜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 상담하는 시간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끝내면 되겠죠? 네. 네. 수고하셨어요. 누구예요? 짠입니다. 네. 계속 짠해요 그러면. 네. 네. 누구세요? 네. 줄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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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